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주로 일하는 방식은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은 외곽단체들을 동원해서 바람을 잡는 일을 하게 되죠. 여기서 바람은 청원이라든지 시위, 그리고 토론회, 공청회, 그리고 언론프레이입니다. 특히 좌파단체들은 이런 부분에 아주 익숙합니다. 다음 두 번째 조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지작업이 끝나고 나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 움직이는 겁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원하니까 이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법을 강행해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겉으로 드러난 조직 이외에 숨겨진 부분에서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일군의 세력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람잡기와 입법 추진과 같은 그런 일정한 패턴이 반복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일군의 세력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큰 그림을 이미 갖고 있고 큰 그림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마치 퍼저를 맞춰가듯이 그렇게 입법을 통과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을 구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은 이 땅에서 일상에 분주하게 살면서 고박고박 세금을 내는 보통 시민들이 원하는 꿈꾸는 그런 세상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간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자신들이 꿈꾸는 자신들이 기대하는 자신들이 소망하는 그런 세상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바람잡기와 입법화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시행해오면서 최근까지 한국 사회를 아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국회 검찰개혁, 사법부, 대법원, 헌법, 재판소, 그리고 선관위 등 모든 부분을 장악하는 그런 입법화는 대부분 이런 바람잡이와 입법화 이런 패턴을 거쳐왔습니다. 다음 질문은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입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진보단체 이른바 좌파단체들이 힘을 결집시켜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5월 10일 날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국민청원운동에 돌입한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근거로 해서 급조해서 만든 국가보안법이 70년이 넘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형사특별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저의 해설은 그러나 그들은 결코 북한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선택적 무관심에 따라서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반국가단체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기자회견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화해와 통일을 위한 모든 노력을 이적행위와 간첩행위로 만들어서 처벌을 하게 하고 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지난 70년간 노력해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무엇을 반국가단체라고 불러야 되는가 이렇게 대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그들은 낭만주의자라고도 부를 수 있고 때로는 아주 어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들의 기자회견문에는 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진보적 사상과 민중지향의 정책을 불헌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아예 생각조차 못하도록 만드는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반인권 악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자유사회를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최소한의 입법이다. 이렇게 그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기자회견문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0만 입법 동의 청원에 돌입할 것을 선포하고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동참을 호소한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항상 민족통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통일이 아니고 자유통일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과 개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존하는 그런 중심에서 통일을 이루자 되지 그들만큼 그야말로 비빔밥으로 한다는 것은 통일전선전략에 따르면 결국 남한이 적화된다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이번에 국민 동의 청원은 한국진보연대와 민변 그리고 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5월 10일 날 국회 청원에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5월 17일 날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과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가보안법 폐지 특별법 공동 발의 동참을 당부하는 소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조치들이 다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짜여진 기획안에 따라서 5월 10일 국회 청원 기자회견 그리고 5월 17일 날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의 그런 서신 발송 이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관한 청원은 5월 10일에 시작돼서 5월 19일이 되면 좌파들의 조직적인 움직임에 따라서 10만 명을 무난히 달성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입법 청원은 30일 안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반드시 심사해야 됩니다. 그들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5월 10일 날 10만 명을 돌파하자마자 5월 20일 날 서울정로고 한국기독교회관에서는 국민 동의 청원 10만 명 달성보고 기자회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정보들을 다 종합하면 자신들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군의 세력들이 기획을 해서 바람을 잡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안을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하도록 그렇게 일련의 외곽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의 합동작전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에서 생업을 분주한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이 왜 문제가 되는가? 사상의 자유도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한국은 현재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의 휴전 상태에 있는 분단국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공산화를 획재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70년 동안 그들의 국가존립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입니다. 일부 낭만적인 사람들은 우리 형제 이렇게 부르지만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를 남한적하라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공산화를 획재하는 북한이란 그런 단체 외에 여기에 더욱더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이란 거대 국가입니다. 한반도 남쪽을 중국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미 현존하는 국가보안법으로는 중국 공상당에 의한 체계적인 그런 간첩활동도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일반적인 그런 중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우리 자유체제를 지키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것마저도 그러니까 체제를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최소한에 속하는 그것마저도 폐지하자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선의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선의로 해석하면 그들은 어떤 불순한 저의 없이 그냥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지나치게 순진한 그런 바보들이 아닌가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레딘이 이야기했던 바보지만 쓸모있는 바보입니다. 쓸모있는 바보들의 합창이 바로 이번 조치와 같은 그것에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설득력 있는 것은 명확한 저의를 갖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훨씬 더 저는 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자유대한민국을 친북과 친중국가로 만들기 위한 큰 그림 하에서 진행되는 좌파 세력의 아주 불순하고 어둡고 때로는 어묵한 술책이나 관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안법 폐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힘을 합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 청원코너를 방문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에 여러분들의 청원 숫자를 더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청와대 청원코너를 방문해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합니다라는 그런 청원에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5월 20일에 시작된 청와대 청원은 5월 30일 날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해서 불과 2만 5,700여 명 정도가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찬성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좌파들의 조직력에 항상 밀리는 것이 일반 시민들입니다. 청와대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청원문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은 북한과 휴전상태에 있습니다. 언제 다시 한국 내 불순분자들에 의해서 내란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테러 등 국가 시스템 파괴가 언제든지 발발할 수 있는 북한과 대치상태인 휴전상태에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런 안일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한국 내 고정간치비 교육계와 정치계와 방송계와 언론계 활동으로 인한 국가 파괴 음모인 것이고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대한민국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북한과 휴전상태인 현 시국에 국가보안법 폐지는 가장 위험한 발상이며 고정간첩들의 계략임을 천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 결사반대입니다. 이렇게 청와대 청원문에 올렸습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도대체 분단국가에서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휴전상태에서 지난 70년간 끊임없이 남한의 적화에 노력해온 그런 반국가단체가 존재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중국화를 획측하는 그런 중국공상당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든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부탁드린 것은 청와대 청원 코너를 방문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청원에 힘을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